붐 대 성훈! 딱 한 명과 듀엣을 해야 한다면 누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파트가 랩 파트고요. 저는 보컬 파트입니다. Like this show, to the fake down, do you feel me?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fake down, Like this show, to the fake do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oving you, loving you! 너무 웃겨. 그래도 소모님이 낫지 않을까요? 박수를 쳐요! 오...! 오오~~ 저 있어요! 오! 근데 이상형이라기보다는 이 분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누굽까? 일단 첫 번째 분은 그 누구지?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 영복 님?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고 마인드도 멋있고 그냥 뭐래도 되지? 후배인데 너무 멋있는 거야. 되게 멋있는 후배. 그리고 그리고 한 분은 그분! 덱스! 덱스 씨! 형 누나들한테도 굉장히 싹싹하게 잘하는 것 같고 멋있어요! 분명 약간 덱스 씨 닮은 것 같은데? 덱스! 덱스! 감정 표현하지 마!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